한주간의 식품, 농수산물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푸드TV 뉴스람매거진의 김지혜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동아일보와 채널A에서 주최하는 창농귀농박람회가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9월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식품대전과 연계하여 2016 식품 외식기업 일자리 폐허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다음은 진가일 리포터의 농촌지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콩 소식과 조수아 기자의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정보 함께 보시겠습니다. 다음은 진가일 리포터의 농촌지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메밀 소식과 조수아 기자의 주간 알뜰 장보기 물가정보 함께 보시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식품 농수산물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포드TV 뉴스앤매거진의 김지혜입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여행주간인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농촌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지에서의 체험 프로그램, 농특산물, 숙박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농촌여행 가족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농촌, 농촌, 전부, 식품 농촌, 산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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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업,